안녕하세요. 사진 잘 찍어요. 선생님이었어. 네. 선생님이었어요. 사진 한번 같이. 네. 뒤에 분들만 일어날게요. 뒤에 앉혀주세요. 뒤에 앉혀주세요. 우리 레옥이 이제 가잖아요. 네. 만내가 이제 가게 됐는데 우리 팬분들 원래 인사도 안하고 가려다가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레옥이가 팬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세요. 건강하고.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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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리가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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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rounding 고맙습니다. 많이 보내서 적으면 됐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경례하는 사진 꼭 찍어야 되잖아요. 팬들한테 Minus班 마지막이에요. 저 MHM 참여 팬들을udesko 경례. 자, 우리 큰 절 한 번 올리고 갈게요. 자, 뒤로 한 번. 자, 갔다 올게요. 자, 갔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사진 못 찍었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박수! 조금만 이따 이동할게요.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